이제 뭐죠? 이제 마지막 저희 저녁인데요 제주도에서 잔칫날 먹던 토섯 음식인 접자뼈국을 맛볼 수 있는 로컬 식당입니다 접... 접... 짝... 짝...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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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에요? 접자기라는 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돼지의 목에서 등까지 이어지는 뼈를 뜻하는 접작뼈 중에서도 살이 튼실한 제주 돼지의 목뼈만을 사용한 이 집의 접작뼈국은 부드럽고 두툼한 고기를 냄비에 수북히 쌓아주는 푸짐한 임심에 먼저 놀라게 됩니다 칼국이가 가득한 접작뼈는 푹 살만해서 젓가락질 한 번에도 부드럽게 살이 발라지고요 와우 접작뼈국의 국물에 24시간 동안 돼지배를 우려낸 사골도 들어가 진득한 농도만큼이나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접작뼈국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무인데요 10년 맛을 위해 무채를 추가로 넣는 것이 사장님만의 특별 레시피인데요 뜨끈한 국물에 고깃밥까지 말면 완벽한 보양식이 되어주니 제주 스타일로 몸보신하고 가세요 약간 어떨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가 들어간 걸쭉한 맑은 감자탕? 이런 느낌? 무가 들어가? 네 좀 먹어봤어? 저는 자주 먹었죠 자주 먹었네? 접작뼈국은 약간 최근 들어 뜨고 있는 향수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제주도표는 향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닐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가시죠 여기고만 접작뼈국 접작뼈국 답장 발격 선수 입장 피밥 가이드 피밥 가이드 회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접작뼈국이 되게 생소하셔서 접작뼈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접작뼈국은 돼지 머리하고 갈비하고 이 사이에 있는 뼈를 말하거든요 제주도 말로 접작뼈라고 해요 접작뼈 접시 말이에요? 접해 있다는 뼈를 해서 접작뼈 얼굴하고 머리하고 접혀있다 네 그렇죠 제주산 돼지에 목뼈만 진짜 굵은 것만 주문해요 제주에서는 마을 잡지에 따라 큰 행사가 있으면 돼지를 잡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때 어려울 때니까 고기만 먹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그거도 양을 풀리는 방식으로 그걸 끓이면 큰 소리잖아요 오이 키지나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마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메밀가루를 넣고 떠 넣어서 끓이는 게 접작뼈국 되게 걸쭉하고 기네요 접작뼈국은 두 개만 줍서 큰 걸로 마시해 네 큰 걸로 마시해 조금만 기다리십사 하얀 줍서 통한다 통하네 통해 뭐라고 그런 거야? 하얀 줍서 하얀 줍서 빨랑이 달라는 거 많이 주세요 하얀 줍서 하얀 줍서 하얀 줍서 실례할게요 반찬 나왔습니다 나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는 한치가 들어간 오이 후추 이야 이 반찬 대박이다 대박 반찬은 아끼지 않았어요 그죠? 한치까지 넣고 맛있다 아 반찬 잘한다 여기 잘하네 밑반찬은 기가 왔는데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맛있다 아우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게 미나리랑 했네 진짜 맛있다 아 매콤달콤 이것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먹겠는데? 하얀 맞다 우와 우와 진짜 감자탕 같다 그냥 비주얼이 맑은 감자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와 진짜 크다 접자 뺏국 야옥아 야옥아 엄청 굵어요 고기가 지금 넣자마자 약간 두려지려고 그래 벌써 진짜 부드러워 우와 엄청 고와 선생님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그냥 먹어도 돼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다 익었어요? 네 다 익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동생 고마워 아유 별맛침물 그래도 형이라고 챙겨줬네 아유 이거 이거 아 이제 아 국물이 진짜 진하다 이거 눈으로 보여요 진한 게 국물이 국물이 굉장히 사골 진짜 사골 느낌의 국물이 이게 쫙 이 사골육수는 사실은 약이잖아요 의조나 그럼 이제 한번 드셔보시죠 자 먹어보자 와 느낌이 좋네 와 와 와 진짜 국물 진하다 국물 진짜 진하다 와 와 와 와 와 국물이 진짜 고기 딱 고기야 그냥 고기 진짜 사골국물이네 레벨에 들어가서 찐득찐득한 그런 국물이 걸쭉해요 진짜 녹진 녹진 흰국 흰국 와 지금 고기가 부서져요 이렇게 싹싹하니까 진짜 부드러워 와 아까 그 목살 엄청 큰 거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와 진짜 맛있다 와 고기가 진짜 많아 커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와 이거 건강인데요 이거는 음 고기 맛은 감자탕 고기인데 육수가 육수가 곰탕 육수니까 좀 깔끔한 느낌이 나 와 고기 와 와 와 먹을 게 많다 먹을 게 많아 먹을 게 많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완전 왕건이에요 아 뜨거 뜨거 너무 좋아 여기 광산에서 뭐 캐는 거 같아 캐면 나와 도다지가 막 나오는 거 같아 음 발골 자극적이지 않은 게 너무 좋아요 감자탕은 막 매콤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요 네 이거는 담백하고 담백하다 목살은 식감이 너무 좋네 씹는 맛이 딱 있고 고기 식감이 너무 좋네 와 그리고 진짜 부드러워요 맞죠? 진짜 부드럽고 약간 녹듯이 음 배불리 먹겠네 이야 살 진짜 많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오 야 찍어봐 찍어봐 맛있는데 오 아 이거 찍어먹어봐 이거 찍어먹어봐 찍어먹어 찍어먹어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 그냥 먹으면 좀 승승한데 딱 찍으니까 간이 딱 맞고 좀 어 쿡 담가도 안 짜요 그리고 다른 집이랑 다르게 다른 집 무만 들어가거든요 여기 무채가 들어가서 이게 식감까지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러네 무채가 이거 무도 맛있어 궁합이 잘 맞아 싸서 무가 또 이게 소화가 됐거든 음 음 소화에 좀 유의해졌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무채도 진짜 이게 별미다 이거 무채 맛있어 심해안수야 메밀가루하고 무가 참 성질이 딱 어울려요 이게 찬 메밀과 따뜻한 무 아 그래서 소유가 부하가 됐어요 밑에 보면 무채가 엄청 긴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집어먹는 구슬처럼 이렇게 드시라고 식감을 위해서 식감을 식감 복수도 직접 만드신다고 했는데 복수도 직접 만드신다고 했는데 복수도 제가 2007년도 때 만든 식간장이 있어요 이만큼 남으면 새로 빚고 또 부어서 한 16년된 간장이나 마찬가지죠 아 이야 귀하다 귀에 이거 만드는 데 힘든 데도 안 버리고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제주에서 상 줘야겠다 여기 전통을 이어가는 전통상 맛있다 맛있어 야 뼈가 어떻게 부드럽지? 속도살이 아우 음 시간장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몸보신 느낌이 좋네 아까 신선한 고기를 쓴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장난 없구나 야이 기분이 참 좋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주도 고기가 워낙 맛있잖아 거기다가 이게 바로 가져온 거라서 싱싱하고 신선한 느낌이 들어서 맛있어요 수지야 그 고기 더 줄까? 네 아이 아빠 마음으로 또 국물도 있나요? 네 언니도 주시래요 아이 누나 깜짝이야 뭐가 툭 들어와가지고 안 줄까 봐 누나 먼저 지금 숙 들어왔어 뭐가 어우 좋아 와 살이 진짜 많아 아 저 덤덤하게 생겼네 고기가요? 응 제주도 왜 제주도 오는지 알겠어 아 맛있습니다 아 이런 데 아 누나 또 시작했어요? 이거 발라먹을 게 많네 얜 노동력이 얻는 게 있잖아요 그래 저희가 아 이거는 국물랑 같이 빨아야 되니까 내뱉으면서 먹으면 안 돼? 그럼 소리가 안 나 그런 소리가 안 나 며칠 굶은 사람들도 아니고 아 누나가 제대로 드시네요 와 야 저 어르신이 이제 많이 좀 식사 못하셨나 보다 어? 우와 살에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살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저쪽 뼈를 2시간 삶은 육수와 24시간 삶은 사골국수를 섞어둡니다 그 육수에 각종 채소 마늘, 무, 양파, 대파 등을 넣고 2시간 동안 끓여줍니다 그 후에 야채를 건져 놓고 농도를 메밀가루로 맞춥니다 육수에 접잡뼈 고기와 미리 반쯤 삶아둔 무채를 넣고 마지막으로 파, 깨 등을 뿌려 마무리합니다 그게 바로 접잡뼈 국입니다 콘텐츠 공작 속 즐겨봐 이 채널 폐장 뱅